그러면 노애를 틀어주고. 그러면 노애를 틀어주고. 노래를 틀어? 우와. 어머, 어머, 열동 너무 예쁜다. 세상에. 아, 이렇게 귀여워. 예쁘지. 귀여워. 나비같다, 나비같다. 오, 나비같고. 옷 꽂히고 진짜. 너무 귀엽다, 진짜. 진짜 집들이 공연 최고네. 잘했어. 100점, 100점. 잘했어. 뽀뽀뽀뽀뽀. 아빠가 왜? 아빠가 왜? 아빠가 왜? 왜 안 돼? 아빠. 아빠. 아빠가 왜 안 돼? 아빠가 왜 안 돼? 감사합니다. 아빠가 왜 안 돼? 보고 싶어? 집에 초대하려고? 그러면 한 번 전화해보자. 기대하는 거야, 표정 봐봐. 좋아서 벌써. 생각만 하면 되겠다. 태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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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아 안녕. 나 오늘 할인이 집에 가. 저거 새침한 거 봐. 나 집에 있거나 올라와. 밥 먹었어? 네. 나 진짜. 이따가 우리 집에 놀고. 태연아. 태연아. 안녕 이따가. 이따 고치고. 그래. 집도 만들었으니까 놀러와라. 친구야. 응? 저번에 보니까. 응. 세연이 친구한테는 뽀뽀도 해주고 그러던데. 아빠 친구한테는 뽀뽀도 안 해줘?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입 냄새 난다 그러고. 야. 어? 난 내 친구잖아. 어.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만 해야지. 근데 왜 아빠 친구한테는 안 해주세요? 저한테는? 아 그거? 네 그거는 저도 해주세요 아 왜 이렇게 질척돼요 저한테는 안 해주실 거예요? 미안해 아 뽀뽀해줄게 뽀뽀 제발 입만 벌리지 마세요 아이고 아빠 사랑하죠 아이고 아빠도 해주세요 아이고 찌붓해도 귀엽네 아름이 보고 싶어 와 벌써 왔어 세연이 빨리 왔다 아름이 언제 나와 아 세연이도 아름이 보고 싶나 보다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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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연아 안녕 내가 이만큼 사왔어요 우와 오 이거 먹을 거야 지금? 먹어야 돼 지금 세연이가 갖고 왔어 우와 세연이가 엄청 많이 사왔어 우와 진짜 많이 사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응 나 여섯 개나 사왔다고요 이거 까주 내가 세연이 친구여서 까준 거야 세연이는 까주고 아빠는 혼자 먹고 잠깐만 입에 우유 묻었는데 응? 추모 잠깐만 제연아 추모 왜 눈치를 보는 거야?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응? 들었어요 야 야 야 아빠 아빠 또 좀 봐봐 아빠는 배웠잖아 배웠잖아 어떡해 어떡해 야 이게 참 씁쓸합니다 와 진짜 잘 먹는다 아우 세연이도 너무 귀여워 아우 세연이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잘 먹는다 아 뭐 하나도 못 먹어봤어요 야 이 사람이 서로 먹는 걸로 싸움데 이 둘의 케미도 만만치 않네요 아 세연이 아 맛있다 야 소사지 잘 싸왔죠 세연이가 삼촌을 위해서 사온 거구나 세연이가 삼촌을 위해서 사온 거구나 세연이가 삼촌을 위해서 사온 거구나 삼촌을 위해서 사온 거구나 야 들었네 들었어 야 어? 아니 아빠한테 그런 거 아니고 다 채용해야 돼 야 너 내 아빠한테 준비한 거지 아니 말 잘해야 된다 난 하윤이 아빠한테 준비한 거지 야 아빠가 너 친구냐 내가 너 친구지 우와 난 내 방에서 먹어야겠다 난 내 방에서 먹어야겠다 내 방 엄청 좋아 되게 넓어 진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 여기서 먹을 거예요 나 여기서 먹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세연이 관심 끌려고 싶어요 아 안 통하네 세연이는 먹는 거에 관심 있어 아 웃기다 웃기다 이거 되게 웃겨 그치 응 누가 보면 세연이가 태균 씨야 돼 아 진짜 삐졌어 응 내 맘도 모르고 그럼 나 삐지고 맞아 빵만 알고 이거 엄청 많아 잠깐만요 응 어디 가 잠깐만요 아 그래도 애가 눈치가 있네 아빠보다 낫네요 내 방으로 어디 갔어? 미안해 아린아 뭐야 이거?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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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아 아 여기 이제 내 방이야 나 혼자 될 수 있어 태연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내려올 수 있어 뭔데? 뭘까? 뭐? 뭐지? 안돼! 안돼! 하린이 톨게이트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에이 놀랐잖아 아 놀랐어? 좋아하는 거예요 너 뽀뽀나 이런 거 해도 돼? 뭐? 뽀뽀나 이런 거 해도 돼? 뽀뽀나 이런 거 해도 돼? 뽀뽀나 이런 거 해도 돼? 다? 아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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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이야 이야 진짜 이야 진짜 오우 예쁘네 오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걸 할 거야 아빠가 뭘 준비했구나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거든? 뭔가 갓